3년 이내에 직접 활선 폐지를 밝힌 한전은 그 대안으로 간접 활선 공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꺼내고 있는 건 한전이 500여개 하청업체에게 구입을 지시한 간접 활선 작업 도구, 일명 스마트 스틱. 씻고 테이핑하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절단도 하고 여기 보면 이게 편의 건데 다 써있어요. 이게 그냥 봉 자체만도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끼고 눈 상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말이 쉽다지. 이게 한 두세 분만 하면 팔을 절여서 다른 걸 못해요. 작년 겨울 급하게 구매를 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스마트 스틱은 100% 일본 수입산. 일본의 어느 제조업체가 만든 간접 활선 작업용 도구입니다. 홀스틱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야또고. 앞에서 잔인의 이름이 되어있고 앞에서 하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2,900V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6,600V. 전선 두께가 얇으니 스틱이 가볍고 사용이 쉽습니다. 그나마 일본 내에서 몇 안되는 22,000V 전압용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데. 그 이름도 무색한 스마트 스틱. 애물단지 취급은 다른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본산 스마트 스틱을 한 국내 업체가 독점 수입해 하청업체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한전은 각 하청업체들의 구매 사실까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었던 게 항상 몇 월, 며칠? 그것도 며칠 둔 것도 아니에요. 내일 몇 시까지 딱 해서 계약서를 딱 들어와라. 물건 다 들어온 거에서 시험 성적서 다 대출하고 다 해서 입금표 다 가져오고 그거 들어야만이 통과되는 거예요. 완전 강매죠. 완전 강매.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사야돼요. 100% 다. 한전이 하청업체들에게 내린 스마트 스틱 장비 보유 실사를 예고한 공물. 한전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죄송한데 몇 가지 비용만. 네. 창고에 아까 있다고 얘기는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시켜봐. 우리는 창고에 있는 건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전이 무서우니까 엄만이.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다 보여주시던데요. 맞아요. 실제로. 스마트 스틱을. 네. 포장도 안 뜯는 거 저희가 보고. 스마트 스틱은 아닐 거고. 나간 끝에 있게 노후까지 확인했습니다. 뜯어서. 아니, 헤드에다가. 헤드에다가. 네? 아니, 헤드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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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에다. 헤드빼. 헤드에다가. 헤드에에다가. 헤드에다가. 헤드에. annual. 조금넬이. 통해 스마트 스틱이 너무 무거워서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입업체가 처음 공제한 가격은 한 세트당 2,800만 원, 자동차 한 대값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더 놀라웠습니다. 칼 하나가 45만 원, 보조작업용 고리는 각각 20만 원, 35만 원. 그것도 2,400만 원, 처음에 2,400만 원 구입했었거든요. 그때 한 번 그러고 나서 가격이 비싸네 어쩌보더니 1,900만 원 다운 시킨 거예요. 500만 원 다운 시킨 거예요. 며칠 사이에 또. 이야,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2,4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가 5,400만 원에다가 누가 먹는 거냐고. 나는 그것도 진짜 의미스럽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은 과연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할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업자들이 무엇을 바꿔서 하라 하면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과도기적인 이런 공법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협력회사 직원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기존에 직접 손으로 잡아서 쫙쫙쫙 하던 작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불편한데 그게 쉽게 쓰이겠어요? 국내 업체들은 500여 곳. 한절은 이 업체들에게 1,900만 원짜리 스마트 스틱을 최소 한 세트 이상 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말하면 이거 면피용인 거죠. 면피용. 현장 여권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네가 안전에 위해서 간접 활성 공급까지 다 내려서 하기로 했는데 업체들이 안에서 사고 난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